안녕하세요. 천하사 정대감입니다. 오늘은 9월 16일 월요일입니다. 오늘의 운세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천하사 정대감입니다. 오늘은 2월 27일 화요일입니다. 오늘의 운세 시작하겠습니다. 자, 그럼 쥐띠 가겠습니다. 48년생 좋아하는 음식이나 취미생활을 하는 것이 길하다. 60년생 생각을 확실하게 밝혀라. 72년생 직장에서 스트레스를 받을 일이 있겠다. 84년생 주변 사람들을 친절하게 대해라. 다음은 소띠 가보겠습니다. 49년생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마음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61년생 원하는 것을 얻을 수는 있지만 생각만큼 기쁘지 않다. 73년생 반복되는 실수로 인해 명예가 떨어질 수 있으니 주의해라. 85년생 윗사람의 조언을 받아라. 범띠 가겠습니다. 50년생 꽃보다 열매라는 생각으로 실속을 챙겨라. 62년생 자신의 위치를 잊지 말고 운이 좋아진다는 것을 명심해라. 74년생 바르게 행동하면 하늘에서 복을 내릴 것이다. 86년생 가지고 있는 재능과 지식을 널리 활용해라. 토끼띠 가겠습니다. 51년생 서두르면 얻는 것이 없으니 여유있게 기다려야 한다. 63년생 오늘의 기란 운이 절정에 도달하는 시기이다. 75년생 사소한 것에 예민하게 반응하지 마라. 87년생 마음에 드는 이성이 있어도 다음을 기약해라. 용띠 가보겠습니다. 52년생 예상하지 못했던 어려움이 생기니 한탄스럽다. 64년생 컨디션이 저조해서 업무에 잔실수를 많이 하게 된다. 76년생 골치 아프던 문제가 주변의 도움을 받아 해결될 것이다. 88년생 약속 시간을 잘 지켜야 한다. 뱀띠 가겠습니다. 53년생 오늘은 옛 친구들과 어울려 보는 것이 좋다. 65년생 고집 때문에 가족들과 갈등이 생기게 되니 주의해라. 77년생 이성훈은 좋지만 갈등이 생길 우려가 있다. 89년생 작은 상처를 입을 수 있다. 다음은 말띠입니다. 54년생 운동 부족으로 체력이 많이 떨어진다. 66년생 안정된 자세로 천천히 자신의 길을 가라. 78년생 운이 기란이 밀고 나가라. 90년생 이성과의 이별수가 예상된다. 양띠 가겠습니다. 55년생 상대와 경쟁하지 말고 타협해라. 67년생 부부간의 갈등이 우려되니 한 발 물러서라. 79년생 자신의 실수나 잘못을 반성하고 내일을 대비하라. 91년생 자만심을 버리고 반성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원숭이띠 가보겠습니다. 56년생 건강이 많이 악화된다. 68년생 멀리 내다보고 행동해야 후회가 없다. 80년생 너무 경솔하게 행동하지 말고 기다릴 줄 알아야 한다. 92년생 윗사람과 논쟁하지 말고 예의를 갖추어라. 닭띠 가겠습니다. 57년생 외출하면 귀인을 만날 수 있다. 69년생 아랫사람과 대화를 할 때는 먼저 경청해라. 81년생 항상 말실수를 조심해야 한다. 93년생 즐거운 마음으로 순간순간을 즐겨라. 이번엔 개띠입니다. 58년생 속단하지 말고 냉정하게 판단하며 행동해야 이롭다. 70년생 흔들리는 마음을 먼저 바로잡아야 성공이 보인다. 82년생 온 가족이 함께한 이 얼굴에 웃음이 가득하다. 94년생 너무 서두르지 마라. 마지막으로 돼지띠입니다. 59년생 고난을 이겨내는 지혜가 필요한 시기이다. 71년생 노력 없이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다. 83년생 어려움은 자연스럽게 풀릴 것이다. 95년생 모든 것을 순서대로 차근차근 진행해라. 35초의 장itz Sundays 치 persones 78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